윤희, 안녕 배달이 왔네 어, 오네 잠깐만요 밥 먹어야 되나? 안녕, 윤희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 품절이야? 미니토리 잠시만요 미니토리 잠시만요 미니토리 잠시만요 미니토리 잠시만요 미니토리 잠시만요 머리 예쁘다고요 미니가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미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그냥 닭감사를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잠시만요 저 닭감사를 좀 덮여서 먹어야겠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치. 김치를 갖고 왔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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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뜨거 뜨거 뜨거워 뜨거워 많이 뜨거워 많이 뜨거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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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토끼 쿠션이 어디있지? 토끼 쿠션이 귀엽다고요? 토끼 쿠션이 어디있어? 이거만 하는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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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엽죠? 이거만 됐어 머리에 씁니다 맞습니다 머리에 씁니다 머리에 씁니다 밥을 먹어봐야겠다 밥을 먹을때는 미국어처럼 멋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귀엽겠니? 이 원호가 제일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디즈니 구독 안했어요 볼꺼풀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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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rds soever 방금 몇 타잉 해냈어요? 타잉 안했는데? 이게 어느정도는 타잉끼리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명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닭감사 맛있어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라서 고추맛 먹고 있거든요 안하네 첩추수수는 다 천만원 됐어 안하네 고추맛부터 먹었다가 큰일 날아야지 1만 명이 넘게 먹고 있네요 오늘? 팥도그가 벌써 100만 개가 넘었어 얘네들 내자리 전화 비밀번호 추천하라고요? 비밀번호를 추천하면은 그건 비밀번호가 아니잖아 안 배고파는데 배고파졌어요? 아뇨 귀여워 짐이 좀 달라졌다고요? 짐이 좀 달라졌다고요? 아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짐이 많아서 오늘 원래 사진? 나중에 유튜브로 공개될 겁니다 으음 ㅎㅎ 스무스 라이 바다 스무스라이 바다는 왜 어디서 찍었는지 말했는데 아 알아듣지 못하고 미안 미안 환붕이 아 에어컨 소리 에어컨 맛있냐고요 지금 먹는 거 맛없어요 그냥 죽사를 해야해서 먹는 거 그냥 죽사를 해야해서 먹는 거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 중인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해줘요 그럼 당신만 들을께요 화이팅 공카의 프린 봤냐고요?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나 잘하고 이렇게 5천만 위리가 그렇게 다들 노래를 부르고 있을 줄 몰랐지 알아듣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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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커피냐고요 라테 집카페인 오트로 변경 띵띵한 인기 띵띵했다 이거 뭐야 귀엽다 뭐야 나처럼 몸잡고 섹시한데 귀여운 삶이 어딨어 그게 내 매력이지 완전 개의 길이잖아 아까워봐 베이글 그 잡채라고요? 자체가 아니라 잡채예요? 저? 잠시만요 엄마 다 내놓고 이거 먼저 채우고 못할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편을 다 내놓은 곳에서 장바구니에 따라가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스웨치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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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쇼핑코리아로 면제한가요? 슈팅코리아로 변신하는거지구요? 뭐지? 아 이거는 그냥 마사지에요 비록 나는 여자지만 나는 너와 같은 근육을 원한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붓기 때문에 그리고 저 무릎 부상이 너무 작고 그것 때문에 좀 하는거고 춤추면 바리에 진짜 아라비니 분들께 라마단 카림 신발 추천해달라고요? 뭐때문에 바디가 진짜 백만물짜리라 보험 들어야 담고싶어 몸매가 너무 예뻐 맞습니다 저는 허벅지랑 팁이 되게 섹시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바지 기장을 좀 긴거리 보면 너무 종아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안 예뻐서 허벅지라인이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려면은 항상 좀 많이 짧은거에요 저는 바지에 반바지에 완전 가려져 버려서 그거를 이제 많은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노녀들과 만나면서 수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알게된 나의 신체적 매력 포인트를 보일 수 있는 그치 종아리가 예쁜데 그 종아리가 예쁘게 보이려면 짧은 반바지를 입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서 그게 예쁜거라고 발목 예쁘게 보여서 완전 나이데이 스타일이라고 화면 좋다 화면 좋다 화면 좋다 왜 이래 아니 왜 전면 카메라에 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상하다니까 흐릿해 내 사랑 Can you do a heart? 화면에 핸라인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추천한 신발 신고 싶어 여보 추천한 신발 신고 싶어 여보 아 가장 푹신한 신발은 나이키 인빈서블런이라는 신발이 가장 푹신해요 진짜 약간 과장해서 마시멜로우 밟는 느낌 근데 조금 너무 푹신하다 보니까 살짝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발목이 안 좋은 분들은 좀 비추천드리고 본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시리즈가 딱딱해졌어 살짝 그리고 계절을 많이 타요 온도를 약간 차가워지면 많이 딱딱해지는 편이고 너무 탱탱해지는 편이라서 그래도 본디가 본디가 쉐이비도 요즘 스타일이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본디도 추천드리고요 본디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열심히 인해주하면서 네이버에서 잘못 사면 가품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것까지 만들어 싶은데 가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소리 나오고 있었어. 몰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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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신발이 보이시나요? 언니가 이거야 최대 업무라고요? 최대 느낌인가요? 호카 오네오네 맞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도록 약간 제가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런 느낌이고 인빈사블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빈사블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이건 이렇게 오 진짜 너무 푹신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오바야 이거 신으면 진짜 다른 신발이 다 딱딱해진다니까? 큰일 났다니까? 뚜벅이 추천 신발 맞아요 뚜벅이 추천 신발이 제가 지금 붙여넣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랑 이게 흰 색깔, 검은 색깔이 또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 바로 이제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좀 부피가 확실히 어쩔 수 없이 좀 커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신발이 푹신푹신할수록 좀 커질 수밖에 없이 생기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쓰면 이런 느낌 이거 두 개랑 라스트로 하나 더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편한 거 그리고 역시 호카 건데요 역시 호카 거입니다 이거는 그 클리프톤이라고 곤디랑 같은 재질인 느낌인데 좀 더 얇아요 그니까 좀 더 작아요 폼도 좀 더 적고 좀 더 가볍고 이 쉐입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요거 근데 확실히 지금 시리즈가 바뀌면서 덜 푹신해졌다 그쵸 맞습니다 허벅지랑 종아리랑 힌라인이 딱 섹시하죠? 제 매력 포인트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흰색 이쁘죠? 아 사이즈 어떠냐고요? 음 제가 원래 옛날에 60을 꽉 맞게 신었었어요 그리고 65가 이제 정사이즈 그 다음에 원래 요즘에 70을 좀 신었었는데 이제 70을 신으면 좀 너무 크고 둘 다 약간 살짝 60 그러니까 살짝 3mm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살짝 여유가 있고 앞코가 살짝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와이드로 사지 않고 이게 와이드 버전이 나와요 또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근데 와이드 버전은 안 사도 되고 클리프톤 얘는 발볼이 애초에 좀 넓게 나왔다 그리고 얘는 발볼이 넓지 않게 나왔다 근데 얘는 와이드 버전이랑 엑스트라 와이드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나 우리 동양인들은 발볼이 넓은 경우가 많으니까 와이드 버전을 신으면 되는데 저는 발볼이 좁은 편이라서 네 와이드를 신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색깔은 와이드 밖에 없길래 와이드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원래 발볼이 좁아요 근데 저한테는 여유가 살짝 있습니다 65인데 여유가 있어요 다 약간 정사이즈보다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 본인이 발볼이 있다 그러면 호카 같은 경우는 와이드 버전을 사시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반업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또 이걸 신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신는 타이밍을 가져올게요 아 이제 흰색깔 요렇게 디자인이 요렇게 생겼죠 좀 더 얄쌍합니다 그리고 푹신해요 푹신한 편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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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망 그죠 일반 컨버스나 이런 것들은 발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 아십스 되게 좋아요 아십스 아니면 뭐 아십스 더 귀엽고 캐주얼하게 그리고 더 푹신해요. 아식스는 젤이 들어 있어서 살짝 무거운 감이 좀 있어요. 살짝 아식스는 살짝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아식스는 살짝 무거운 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얘들한테 올려야지. 신발이 잘 안 나오네. 신발 잘 안 나와. 이렇게 신발 이런 느낌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한쪽 아 나 더워. 에어컨 틀어졌는데 더워. 진짜 이런 느낌 양쪽으로 같이 보면 이 정도 느낌 오케이 됐어 됐어 흔들어 흔들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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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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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네 하늘에 나가는 하늘에 내기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 that I don't hate it 하귀 역사 아이아이하이하 아 모델명 다시 한 번씩 이거는 호카 클리프톤 클리프톤이라는 모델이고 좀 더 작아요 제가 본디랑 비교해드릴게요 같은 사이즈인데 신발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쉐입이 두께부터가 좀 다르죠 쉐입이 더 앞에서 보면 더 두툼합니다 본디는 이렇게 얘는 클리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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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얘는 본디 7 본디가 진짜 많이 신죠 검은색깔을 진짜 인기 많죠 패션화로도 많이 신고 푹신해서 그리고 이게 인빈서블런 나이키 인빈서블런 푹신한건 이게 제일 푹신합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우포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포스보다 푹신하고 푹신하고 그 다음 우포스 그 다음에 호카 그 다음에 카야노 그 다음에 브룩스 이런식으로 넘어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힘들어 형이들 저 힘듭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 셀카 한 번 찍고 이제 셀카 한 번 찍고 저흙이 돔 저리 벗고 자리 오레오라 저흙이 들이버 저흙이 어흙이 저는 사진을 올릴게요 윈이들 안녕 나 힘들어